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는 메타포를 사용하죠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 눈은 참 맑습니다 우린 보통 산문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는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당신을 몹시 보고 싶습니다 산문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는 내 방광의 고인 그리움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는 메타포를 씁니다 그럼 왜 시인들은 메타포를 쓸까요 메타포가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전달력이 산문보다 시가 쓰는 메타포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메타포는 우리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유발하죠 상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포는 우리에게 오래 남습니다 산문은 읽을 때는 아하 아하 하지만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시의 메타포는 오랫동안 우리의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이런 메타포를 은유를 사용합니다 시편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런 메타포를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 성경은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슴의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보금서를 읽어봐도 그렇고요 많은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타포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타포가 신약에 와서 재생돼서 새롭게도 사용하거든요 이 신구약의 메타포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게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23편도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두 가지 메타포를 씁니다 보통 우리는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메타포를 씁니다 하나는 목자, 여완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죠 그리고 5절 이해하면 또 하나 메타포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밥상을 차려주는 어머니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밥상을 차려주신 분 이런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을 목자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성도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인간인 우리들은 그분의 양이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를 제공하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호와 인도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인 양인 우리들은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위탁과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위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다룬 어떤 책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경 성서학을 전공하는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 초원을 자주 나갔대요 왜냐하면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양의 생리들을 잘 이해해야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수시로 양을 키우는 곳에 가서 어떤 때는 거기에서 하룻밤 배두인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목자와 양들을 같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녔대요 그런데 갑자기 기후가 확 변해가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쏟아진다고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좀 피신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위 옆에 동굴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동굴이 하나고 양은 두 대의 양이 각각의 목자가 인도한 두 대의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이 같이 두 대가 한 동굴로 쑥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동굴에서 이렇게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들어올 때는 같이 두 대의 양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 이 양들이 막 섞일 텐데 어떻게 하지 서로 양들이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섞이면은 이게 곤란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뭐 이건 내 양이라고 도장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목걸이를 걸어놓은 것도 아닌데 야 이 수많은 양들이 섞일 텐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딱 그치고 딱 나가는데 그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목자가 나가면서 신호를 보내고 노래를 딱 부르니까 그 양들만 그대로 쫓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자가 또 노래를 부르고 나가니까 두 번째 양들만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서로 섞이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나가는 모습을 쫙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이 목사님 받았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야 정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성경의 그 말씀이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요 자꾸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자꾸 듣고 쫓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회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우리 안에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가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자꾸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 반항의 속성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을 항상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늘 듣고 그분을 쫓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것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거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양인 우리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신비한 게 확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음성을 듣지?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아내지? 아마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고민 중에 고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목소리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전화 딱 들으면 여보 딱 나오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그 목소리가 익숙해져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목소리와 아내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아이의 목소리와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구분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어서 엥 하고 울면 똑같은 아기 울음 소리인데 엄마는 정확히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번에 그냥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공부해서 탁 터득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들어보면요 들려집니다 자꾸 들어보면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어떤 예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교는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술은 절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듣다 보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자꾸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려도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이건 사탄의 소리야 알게 되죠 이게 주님의 소리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들어도 아 저건 이다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 저건 성경적이 아니야 깨닫게 되죠 그런 거 쓸데없이 안 쫓아갑니다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면 언젠가는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더 분명해져요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기본으로 된 다음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신앙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우리가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각기 제 갈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밥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런 메타포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요 프라이즈 이 상주는 프라이즈가 아니고 테이블을 말합니다 이 다이닝 테이블을 말합니다 다이닝 테이블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이 메시지 바이블은 이 대목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serve me a six-course dining, six-course dinner right in front of my enemies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serve me a six-course dinner 하나님 우리에게 six-course의 디너를 제공한다는 거죠 좋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애피타이저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six-course으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풀코스의 디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는 이 땅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는 저 구석 어두운 데서 그냥 말라비 떨어진 토스트 한 조각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레이스로 만든 테이블을 천으로 덮어놓고 거기다 은초때를 놓고 거기서 six-course dinner, full-course dinner를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밥상을 차려주는 어머니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전반부의 목자 이미지가 남성적 이미지라면 후반부의 밥상을 차려주는 이미지는 여성적 이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은 남성과 여성 이미지를 같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일은 양, 목자 이미지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일은 동전, 동전을 찾는 가정주부 이야기하는 여성 이미지죠 또 겨자씨, 씨를 막 뿌리는 거 이건 남성들이 하는 남성 이미지죠 근데 누룩, 누룩은 집안에서 여성들이 누룩을 집어넣고 빵을 만드는 여성 이미지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같이 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는 부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모성적인 모습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 부성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돌봄과 사랑을 주는 모성적인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만은 다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3편이 더 우리에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은 목자 하나만 갖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 같은 남성과 여성,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큰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Six corner dinner, full corner dinner를 차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시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다 이게 뭐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것은 중동지방의 식사 풍습을 이해하시면 되죠 중동지방은 사막지방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어주죠 그 다음에 향유를 딱 구워가지고 리프레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면 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다 기본 예의를 안 지켰다는 거죠 그게 기본 예의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당시 식사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에게 풀코스 디너를 차려주시고 기름을 쫙 부으셔서 우리를 신선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식사할 때 와가지고 계속 잔이 떨어지면 잔에서 채워주는 사람이 있죠 웨이터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양식집 가게 되면 웨이터가 와서 물이 떨어지면 물 채워주고 포도 떠는 포도도 채워주고 그걸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서빙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5절 말씀은 황송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와서 웨이터처럼 웨이터처럼 우리에게 서빙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물을 짜여주고 포도가 떠는 포도를 따라주시고 그런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밥상을 서빙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묘사가 결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추레급 사건을 보세요 추레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었죠 마실 것이 없었죠 그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러 그들을 먹여주시고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셔서 계속 물을 따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장이 넘친 아이다 하도록 계속 물을 따라주셨죠 또 열한기상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어서 저 노뎀나무 아래 가서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시원한 생수로 먹여주시고 갓 구운 빵으로 신선한 빵을 제공해 주시죠 이렇게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목 잡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포도들을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에 종이 하는 일인데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종이 되셔서 발을 씻어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식탁 차려주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절망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해변에다가 따뜻한 숯불을 다 피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돌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몸과 맘을 녹여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맛있게 빵을 구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갓 잡은 생선을 구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러면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사회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게시록도 그렇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 모습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밥상을 차려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친히 밥상을 차려주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상처를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내잔이 넘친 아이다 고백하면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로 파티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식탁을 계속 차려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영원한 파티를 열어주시면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있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요? 바로 5절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고백이죠 결국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른 음성 듣지 않고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와 같은 분이시죠 목자와 같은 분이시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항상 돌봄과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는 정의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일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